레드! 레드! 나는 벡터맨 옐로우라고 한다. 뭔가 신상차는 일일이 생긴 거야. 벡터! 오! 어 뭐고 이거? 아 이런. 내가 가서 복수를 해 주지 레드. 벡터맨을 믿으라고? 벡터맨! 아.. 이 녀석 우리 팀을 때리다니. 때찌 때찌 할 시간이. 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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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찌. 나한테 벡터 있다. 대탄하고. 새끼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벌받은 거여. 없는데. 어 있구만. 좋아. 레드 너의 이용가치는 다 되었어. 이제 나가도 좋다고? 또 고독해졌구만. 왓더팍? 빵감대 옐로우. 나는 벡터 레드라고 하네. 나는 벡터맨이니까. 벡터 위에 총은 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 갈래야? 자 우리는 벡터가 많이 나오기로 소문난 파의 난에서 떨어져서 벡터를 줍자마자 상대방의 머리를 뚫어버리고 바로 치킨을 먹는 그런 좋은 계획을 짜도록 한다. 알겠나? 오케이. 저도 벡터마크게 됩니다. 좋아. 하강 속도가 나쁘지 않군. 나쁘군. 원퍼맨 스타일로 깡냉이를 어디 갔어? 저기 있군. 난 저 녀석의 깡냉이를 그냥 주먹으로 깨뜨려 버릴 생각이야. 자! 선빵을 때리면 승기를 가져갈 수가 있지. 다 가주라고. 선빵을 때렸다. 저 녀석의 팀이 먼저 나를 발견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 제가 쏜 겁니다. 제대로 못 쏜아. 내 앞쪽으로 총알이 박혔는데 어떻게 된 건가? 어 좋아. 나머지는 내가 마무리하도록 하지. 야! 악! 어? 악! 이 녀석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네. 어이! 저쪽에 오토바이가 한 대 오는군.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 여기 빨리 AK 하나 먹어야지. AK를 먹도록 하겠다. 다시 파이널으로 가죠. 왜냐? 벡터를 먹어야 하기 때문이지. 벡터맨! 보급 떨어져요. 보급 보급. 오! 보급! 우와! 상상가 보급 떨어져. 난 저 밑에 있는 집에서 뚝배기를 하나 얻어오겠네. 벡터! 후! 혹시 레드 토트 사이트가 있다면 하나만 적선해줬으면 좋겠군. 저도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군요. 정말 아쉬운 일이군. 대신 3배를 드릴게요. 3. 3. 3. 3. 정말 좋군. 가자! 대용량 탄창 있네요, 여기. 와우! That's beautiful! 어? 여기 S&G 대용량 퀵 드로우 탄창 있네요. 와우! 당신은 원더풀! 완벽해! 지금 너는 완전체야! 응? 응, 흥분되는 순간이군. 완벽해. 퀵 조인해버렸어. 나에게 대킥을 양보한 너에게는 내 생명조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군. 물론 그냥 기분이야. 당연히 그렇진 않네. Suck! 여기 4배도 있습니다. 4배율은 이미 있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돼. 날 쏘는군. 정말 좋지 않은 방향에서 날 쏘고 있어. 아마도 330방향이군. 더 이상 나를 쏘는 것 같지 않으니 산조 위쪽에서 쏘는 게 분명하구만. 빡군. 320. 위치가 보이는군. 300. NW. 나무 뒤에 있다. 녀석을 격추시켰다. 우리는 6명의 안에 늘었다. 자기장의 위치가 영 좋지 않군.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늘 그래 왔거든. 준비됐는가? 뛴다. 빨리. 30방향에서 청소리가 났다. 물의 자기장 위치는 굉장히 좋다. 2대2 상황이다. 저 집안에 있나? 설마? 아맞아. 담벼락 뒤쪽에 있는 것 같다. 에라이? 좋은 투척이었지만 녀석들에겐 닿지 않은 것 같다. 그치 뭐. 한 명 나왔다. 한 명? 위치. 두 명 나왔다. 두 명 더 나왔다. 나무 뒤에 있는가? 오케이. 확인. 한 명. 한 명 킬. 어? 다른 팀인데? 어? 좋아. 한 명. 한 명. 저기 뛴다. 두 명 이깁니다. 가자. 잡아주세요. 여보 하세. 여보 하세. 저 양먹을. 다. 다. 어 뭐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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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